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올바른 손 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지역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역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